어린이날 연휴, 부산에는 100mm가 넘는 폭우와 강풍으로 관련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동시에 가건물과 돈사에서 불이 나 인명 재산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연휴 사건 사고, 송태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부산은 최대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동래구와 연재구도 90mm가량 비가 내리면서 온천천 산책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장마철도 아닌데 태풍급 폭우가 내린 겁니다. 강풍까지 더해지며 안전사고도 잇따랐습니다. 5일 오후 9시 22분쯤 기장군 장안읍에서 쓰러진 소나무가 전깃줄에 걸렸고 같은 날 북구와 사상구에선 간판과 창문이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이탈에 따른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틀간 총 15건의 안전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부산지역에 내려진 호우강풍주의보는 6일 오전 모두 해제됐습니다. 화재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6일 새벽 5시 53분쯤 강서구의 한 돈사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불이나 돼지 4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5일 오후 5시 8분쯤에는 사상구 학장동의 한 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쓰레기 소각 중 불이나 70대 거주자가 2도 화상을 입었는데 어린이날을 맞아 방문한 아들의 신고로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HCN 뉴스 송태형입니다. 오후 5시 33분쯤 강사